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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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금 힘이 있었던 게 양회가 오늘 폐마가 한 날이었는데 양회가 끝나면서 양회 정책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나왔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오늘 이번 주 처음으로 본토 자금, 강구통 자금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홍콩시장 수급까지 같이 개선되고 외국인 자금도 1조 가까운 순매수 들어오는 하루라서 수급적으로도 좋았고 이벤트도 좋았고 시장 개별 종목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기주모태주, 오량액, CATL, 그리고 메이트완, 콰이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가파르게 올라간 하루였고요. 특히 최근 홍콩 시장이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인 콰이쇼가 오늘 10% 이상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금 다시 한번 강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내렸던 거 좀 올랐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보통 시장은 이런 뉴스 때문에 올랐습니다가 아니라 대개는 오르고 나면 어떤 뉴스가 있었길래? 라고 보면 좋은 뉴스 있고 인과관계가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 좋은 시장, 많이 올랐던 시장에 부응하는 비슷한 뉴스는 어떤 게 있었어요? 오늘 시장의 눈길을 끄는 뉴스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오늘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협회에서 새롭게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산업기술과 무역교제 테스크포스를 공동 구성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정부가 주관한 건 아니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교류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시장 기대를 조금 모았던 것 같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민간 차원의 협의 창구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간으로 2회 정도의 정기 교류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 내 수출 관련 규제와 서플라이체의 확보에 대한 교류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 때문에 많이 조정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상승을 나오게 만드는 뉴스였고 관련주로 분류되는 SMIC와 화홍 반도체 두 종목 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SMIC가 오늘 10% 이상 급등했고요. 그리고 화홍 반도체는 14% 정도 올랐는데 사실 두 종목이 중국 본토를 대표하는 파운더리 넘버원 넘버투 업체다 보니까 두 종목의 상승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런 민간의 협회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아무 뉴스 아닐 수 있는데 저의 뇌피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했을 때 그때도 미국의 반도체 협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기존의 특정 산업의 패권을 가져가는 패턴을 보면 유럽 혹은 중국 타 국가의 산업들이 일정 수준까지 성숙하는 단계까지 그 성장에 도움을 주다가 강력한 경쟁자가 됐을 때 그 경쟁자를 재감으로서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들을 일반적으로 썼었거든요.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냥 보편적인 인사이트로는 경쟁 상대가 탑 수준의 70% 정도 수준에서 강력한 제재나 규제 혹은 어떤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중국 본토의 반도체 산업은 시카츠이 레벨로 하면 대만의 TSMC가 500조 정도 된다고 하면 중국 본토의 가장 큰 시점을 가진 SMC가 불과 한 40조, 50조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볼륨으로 따지면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벌써 규제가 들어간 건데 그게 미국의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장이 충분히 성숙한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그 과실을 자기들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시장을 미리 견제하는 게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이었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중국 시장의 반도체 산업에 어느 정도 이상은 볼륨업 되는 게 미국의 반도체 업계 입장에 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류가 나왔던 것 같고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색깔 차이가 있는 게 트럼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강경책이 일방향이었다고 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어쨌든 민간과의 소통이 조금 더 활발한 정부다 보니까 민간 체계의 협업이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해석들 좀 나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미국도 뭔가 좀 풀어주려면 핑계도 필요하고 좀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제 그만 싸웁시다 하기에는 민망하니 민간끼리 서로 하는 거 보고 그냥 방치만 하면 저절로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중요도는 있는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도 더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 미국 대통령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게 해석하자면 꽤 희망이 보이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재미있는 뉴스가 오늘 태양광 섹터에서 중요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2021년 태양광 제조 규범이라고 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들이 신규 공장의 설립이나 증설에 대해서 자본의 요건을 설정하고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나오면서 이제 태양광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선두 기업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모았던 것 같고 관련주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윤기 실리콘의 5% 정도 올랐고 통위가 또 올해 만에 거의 4.5% 정도 오르는 태양광 섹터 올해 만에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뉴스도 조금 중요했던 게 보통 이제 산업의 개발 단계, 발전 단계를 보면 처음엔 특정 성장이 나오는 산업 내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난립했다가 어떤 정부의 규제 혹은 자정적인 작용 혹은 치킨게임을 통해서 경쟁이 좀 정리되는 과정이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더 강한 최종 승자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산업도 강한 성장이 나온 섹터다 보니까 최근에 어느 정도의 난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정부의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결국은 기존의 시장의 강자들이 그 과실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정도의 기대감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업의 발달 과정에서 초기에 굉장히 난립하던 산업이 어떤 경쟁의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자정이 되고 마지막에 최종 승자가 더 강한 성장을 나오는 패턴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실제로 어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보통 과일 농사를 짓거나 하면 어떤 가지치기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과실을 얻는 과정처럼 산업의 자정 과정에서 어떤 규제 내린 것들이 나왔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는 거대해진 산업의 최종 과실을 기존의 승자가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구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윤기 실리콘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많이 커졌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책으로 꽤 의미 있는 것 같고요 태양과 산업은 좀 의미 있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난립하는 작은 업체들 좀 정리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좋았네요 네 여러모로 시장의 온기가 좀 많이 돌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 얘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잠깐 보니까 선물 상황은 꽤 괜찮아요 다우가 한 0.3 나스닥은 거의 한 2%가량 프리장에서는 선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통과되면 돈 풀리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일단 경기 부양책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시간에 장전거래에서 지금 테슬라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이 더 상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오늘 시장에 많이 관심 모인 부분은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의회 통과를 했고 미국 기준으로 12일에 바이든의 서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다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불안 요인으로 보는 뷰에서는 최근에 시장의 금리 환경에 대해서 워낙 예민했던 환경이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이 집행하게 되면 그게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금리가 또 상승 방향으로 나오게 될 건데 그럼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도로 보는 뷰가 좀 불안하게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최선생님 양쪽 관점이 다 나름의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뷰보다는 약간 좋게 보는 뷰에 약간 더 무게를 약간 더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뭐에 따라 좀 결과가 달라지는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기 나름일까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는 뷰에서는 시장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줌으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게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면 그 부정적인 임팩트보다도 실제로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급의 버팀목이 돼줄 수 있다고 보는 뷰가 낙관적인 것 같은데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만약에 미국 국민들이 지급받게 되는 그 현금을 소비에 많이 활용하게 되면 인플레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투자 쪽에 더 비중을 주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게 인플레를 자극한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게 작년에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가게의 부채를 좀 해결해주는 좀 어려움을 급히 해결해주는 성격의 문제였다고 하면 올해 지급되는 부양책은 조금은 더 상황이 개선된 상태에서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게 미국 국민들도 새롭게 지급받는 현금을 투자해 쓰겠다는 의제가 굉장히 강하게 검찰되고 있거든요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갈 거다? 맞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CNBC에서 리서치한 결과가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설문조사 했었어요? 맞습니다 35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리서치한 결과로는 받게 되는 현금의 50% 이상을 주식 투자에 쓰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54세 이하 그리고 35세 초과 사람들 대상으로 리서치한 결과에서는 대략 한 35%에서 40% 정도를 주식 투자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약 한 500조 원 정도가 개인들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데 그중에 대략 한 40% 정도 2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거다 정도가 현재 언론 보도 나오는 기대감을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나눠주죠? 꽤 돈 많이 돌아가네요 네 바이든이 이제 10일 저녁 기준으로 사인하게 되면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13일 오전에 사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처음 받게 되는 분들은 3월 마지막 주부터 현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4월 초부터 매주 단계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사실 3, 4월 정도면 꽤 많은 분들이 현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증시로는 바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거 채워주느라고 지급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반은 그냥 주식 투자하려고요? 라는 반응이라면 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2020년 작년에 지급된 현금들의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은 조금 급한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급한 부채를 해결하는 데 많이 활용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 자체도 워낙 큰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좀 다급했던 생필품 문제나 아니면 다급했던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장려보다 나은 상황에서 지급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과 조금 다른 용처로 사용될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걸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 사람 돈 어디로 쓰는 거야? 자유일 수도 있고 그거야 말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논란이죠? 그래서 돈 붙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인플레 분명히 나올 거다 그렇게 경고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급된 현금이 소비로 많이 갈 거냐 아니면 투자로 많이 갈 거냐에 대해서 약간의 시장이 저울을 질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느낌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니즈 같은 것들이 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증시로 많이 초점이 향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걸 자극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로비누시나 레딧 같은 어떤 새로운 매체들을 통해서 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 넓혔을 뿐더러 접근성 자체도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 역시도 금비가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공모주 케이스를 보더라도 시장의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이 많이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트렌드가 사실 어떤 국가의 특정에서 나타나는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리한 트렌드다 보니까 시장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증시로 유입된 자금의 규모가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금비에 너무 예민한 환경에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금비에 관련된 두려움이 조금 큰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제 현금이 지급됐을 때는 증시 유입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도의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혹은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증시로 쏠리는 자금 양이 자체가 달라져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트렌드를 확신이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있었던 논리와 공식과 이런 걸로 대입하려고 하니까 자꾸 설명은 안 되고 그러나 고민을 하는 동안 주가는 오르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식 사야 될 때 아닙니까? 돈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변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금리라는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이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인플레가 금리를 자극하게 되고 그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줄 거라는 부분을 시장이 선반영하는 과정이 사실 최근 2주간 있었다고 보거든요 증시는 예상 가능한 악재나 예상 가능한 두려움들을 선반영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그 부분들 최근 2주간 굉장히 거칠게 소화해내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금리에 대한 악재보다는 우리의 예상 밖으로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호재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오히려 기대감을 키우는 쪽으로 자격 가능성이 더 높은 이벤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거는 집집마다 뿌려지는 돈이죠? 맞습니다 각 가정에 1인당 지금 현금 기준으로 한 160만 원 정도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4인 가정 기준으로 한 6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세제 혜택이나 각종 절세 정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한 3천 달러 정도 1인당 330만 원 정도 정도가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 기준으로는 대략 한 1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실질 가계 소득을 많이 높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약간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 그 1200만 원을 외상값 갚는 거라면 그냥 바로 나가겠지만 생활비로 쓰다라도 일단은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사둔 다음에 쓰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미국은 그게 경기부양책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이달 말에 나올 건데 현금이 3월 마지막 주부터는 그 경기부양책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해서 아마 시장이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돈 나눠줘본 게 인류 역사상 처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올지 또 묵혀뒀다가 어떤 반응으로 또 발효가 될지 이게 남의 얘기 같으면 그냥 재밌게 볼 텐데 야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게 또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게만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선물은 지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은 전해드렸고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은 시장이 낙관을 좀 많이 반영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폭 자체가 조정을 대표할 만한 섹터들 조정을 대표할 만한 기업들은 2주간의 조정폭이 꽤 많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반등폭에 대한 기대도 꽤 큰 것 같고 단기간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낙관이 조금 많이 반영된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답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시간도 조금 남고 그래서요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효과들 혹은 걱정들 일각에서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고용이 굳어서 돈이 펑크가 난 거다 물론 돈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돈은 돌지 않고 굳으면 이건 못 쓰는 돈이니까 그거를 채워줄 뿐이니까 모자라면 모자랐지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도 있고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 돈 계속 돌고 돌면 더 부풀어 오를 수도 있는데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상상도 가능하잖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 관점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이제 진지한 얘기를 또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조금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낙관은 많이 계속 반영되게 될 것 같고요 한동안 낙관은 계속 반영되는 시장일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아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시장의 완전한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3월처럼 시장의 지시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다 무용해지는 완전히 붕괴가 나오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2020년 3월의 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질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붕괴했지만 그 전에 역사적인 시장의 대분계 패턴은 언제나 부채 위기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부채 위기라는 속성은 어떤 거냐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과하게 공급돼 버리면 과하게 풀린 유동성이 들어가서 안 되는 곳으로 유입되면서 버블이 형성되는 건데 문제는 이 버블이라는 속성이 거품처럼 원래는 가치를 가지지 않은 곳에 지나친 가격을 매기면서 그게 나중에 현실을 깨달았을 때 거품이 없어진 것처럼 사라져버리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있는 돈이 엉뚱한 영역에 유입돼서 사라져버리면 문제는 그게 그 돈을 상암받은 주체들은 디폴트가 나면서 연세적인 금융시장의 붕괴가 나오는 건데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부채 위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로 만들어지는 위기인 건데 지금처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거니까 호재일 건데 사실 나중에 부채를 언젠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조금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채를 진 주체가 과거에는 기업이거나 가계였으니까 항상 크러쉬가 오는데 이번에는 중앙은행 부채이거나 결국 정부의 부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괜찮지는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이 그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규모의 부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부가 만들어낸 버블이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한다면 버블은 터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거고 그게 저희를 지지해주는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과거의 패턴에서 어쨌든 어떤 형태를 우리가 원하지 않은 형태로 버블이 터지고 싶어서 터진 건 아니고 어떤 인계주점에 갔을 때 그 버블이 터지면서 유동성이 증발해버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긴 관점이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당에 파티를 좀 즐겨야 되는 국민의힘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긴 관점에서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유동성이 결국은 조금 리스크하지 않을까 그러나 긴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위기가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어놔야 된다 지금 당장은 파티를 즐겨야죠 생존을 위해서라도 먹어놔야 된다 맞습니다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산의 양극화는 이렇게 돈 많이 풀고 금리 낮고 하는 시절에 더 커지는데 점점 이게 양극화가 커지겠죠 내버려 두면 사람의 돈 버는 능력 투자하는 능력은 점점 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그거는 양극화는 필연적이라고 본다면 지원금 나눠줘도 결국 쓰고 나면 또 내 통장에는 왜 없지 많은 분들은 그렇게 될 거고 그게 또 이제 다 나이키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회사 금고로 들어갈 텐데 그럼 결국은 주가는 좋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또 양극화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미처 생각은 못 해보긴 했지만 사실 양극화라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듯이 어느 정도 컨트롤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의 속도 자체가 시장의 어떤 악재나 호재나 그런 평소와 다른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물론 주관적인 표기 때문에 약간씩 다룰 수 있겠지만 강해지고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그 속도나 변화의 정도가 주식시장의 어떤 그것이 어떤 임팩트가 될 정도의 요인까지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도대체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은 무슨 질문을 드려야 3초라도 머뭇거리십니까 인공지능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질문 드리면 좀 자신 없으십니까 지금 방금 전 질문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황한 게 이 정도면 정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 프로는 실패했습니다 대치동 최선생님 미래세대우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